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쌍꺼풀 수술 후에 눈썹이 내려와서 눈두덩이가 불룩해지고 인상이 강해진 딸아이에게 눈썹을 올려서 이 전택궁의 관상을 좋아지게 하는 보톡스를 놓아서 눈을 크게 보이게 했다는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현재 약 18년 동안 얼굴에 보톡스를 제가 직접 나서 시술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그분은 패션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 그 얼굴을 굉장히 세밀히 관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뭐 했어? 너 이렇게 눈이 커진 것 같아? 하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한 달 전에 보톡스를 맞아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고 눈이 커지니까 눈이 굉장히 시려웠거든요 그래서 야 너 굉장히 눈썰미가 대단하다 하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톡스를 놓을 때 제가 시릴 정도로 그렇게 놓지는 않는데 어떨 때는 제가 보톡스를 놨는데 효과가 좀 미약한 것 같고 어떨 때는 눈썹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눈이 너무 커져가지고 눈에 노출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쉽 불어도 눈이 막 이렇게 건조하게 되고 그래서 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보톡스라는 약물이 무슨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 같은 이런 간단한 분자 구조식을 가진 약물이 아니고 수천 개 수만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된 고분자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 기존도 복잡하고 효과의 변동성이 많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톡스 한 병에는 어떨 때는 한 130%의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70%의 효과가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있기 마련인데 130% 정도의 효과가 있는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좀 눈이 좀 시렵고 아니면 뭐 보톡스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을 테고 만약 70% 짜리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어 요번에 이렇게 보톡스 효과가 약하지 하고 약간 본전 생각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 약물의 그 성상이 원래 굉장히 아주 그 고분자 약물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변동성이 다른 약물 보다는 좀 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시 약간 좀 효과가 적다고 한다면 맞으신 병원에 리터치를 요청하시면 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들킬 정도로 그렇게 눈이 많이 이렇게 커지는 보톡스 효과를 느꼈는데요 눈썹이 눈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은 눈이 커 보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눈을 볼 때 아 쌍꺼풀이 뭐 있다 아니면 쌍꺼풀이 뭐 뭐 1mm 다 2mm 다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썹 아래를 다 눈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상법에는 미모불천장 출입금기라는 눈썹이 눈에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주 귀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눈썹은 눈을 가리는 흉성의 격으로 눈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즉 미고해야 젊을 때 출세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여자 좋은 관상에서 앙월구 입꼬리 관상 성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관상으로 개미 앙월구라는 관상이 있고 나쁜 관상으로 폐미각주구라는 관상이 있습니다 눈썹을 모으는 근육이 이 추미근인데 이 추미근을 보톡스로 마비시켜서 눈썹이 서로 이렇게 폐미가 되지 않고 개미를 시켜서 관상을 좋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이상법에는 구요앙월상조만 경달부기열조반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입꼬리가 올라간 앙월구 좋은 관상은 아주 출세를 잘한다 라는 좋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주조회 구요앙조배라고 해서 이 옷구슬이 들어간 듯한 귓보라고 앙월구의 입꼬리하고 서로 이렇게 조응해서 있으면 아주 좋은 관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관상은 보톡스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쁜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을 마비시켜서 오른쪽과 같은 표정을 왼쪽과 같이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면서 희한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나쁜 근육들을 보톡스로 마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앙월구 관상 이주조회 구요앙조배 관상을 이렇게 보톡스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발전은 4,50년 전에 고혈압이 조절이 되면서 중풍이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치아 임플란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노인들의 영양상태가 좋아져서 아주 건강해 노인들의 건강이 좋아져서 장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간염 예방 백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 맞추게 됨으로써 지금 간암이 4,50년 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름 예방 접종인 보톡스로 관상도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희 박현성형외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형수술로 관상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